GUNK 잘했습니다 GUNK 와, 나를 이렇게 좋아했는지 쪼워 그냥 E 맞으면 죽는거 아니야? 내 E 맞으면? 템포 드멌들 수 있었어? 글쎄요 둘 다 근데 딜이 안 쎄서.. 모르겠어요 갱옹이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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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만 앞으로 가봐 좀만 좀만 나 간다 빠지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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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봐 가자 가자 저 아직 안 죽거든요 액시보는데 액시보는데 W 찍었고 있다 쎄가야겠다 쎄가야겠다 못 빼나? 여기 접근하러 오거든요 아하 아파 아 킬 썼음이네 안 썼음 근데 이거 리콜 끊겨서 좀 망했거든요 레이스 벗겨 뒤집었다 서로 포션 없음 얘네 블루시아인가보다 리시아로 갔다 W 찍었어 저도 W 웨이브 둘 것 같은데 웨이브 많은데 가자 웨이브 미쳤어 나 가겠다 야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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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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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이거 막아줘요 라인 어떡하자 나이스 잘 먹어보세요 아이 나이스 쟌프에요 쟴 쟴 다 먹고 진짜 아파 뭐야 내가 힝아 일어나라 와 실제 아아 정례 영 뺏으면 살았겠다 정례가 아직구만 정례가 끝났다 아이디 승마를 저걸 못써 정례가 더 시켰고 영 뺏는다 아 죽는다뻔 모른다 또 힐 없을텐데 힐 안 쓰긴 했어요 40초 힐트 3매브야 먹으면서 앞점프 앞점프할게요 짓같다 짓맞다 맛있다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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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 안될 때? 힐 돌아요 오 갔다 으아 아니 영웅 찍기 전에 게임 끝나겠어 이거 으아 트롤 출연이다 나 가겠다 어퀴 내거 어쩔 수 없다 저릴 때 절대 집 보내지 마 난 집 계속 다 끌어 저릴 때 집 보내지 마 절대 안 버렸네 목숨 걸고 끝내려고 저리 보내지 말라 했다 이건 심했잖아 지금 어떻게 안 버려 준비 됐어요 바로 점프하면 그냥 도망치네 도망치네 쫄았네 어깨다 봐 이거 빨리 큐 써줘요 큐 써줘요 이거 안 나오지? 이거 도망가야돼 하루만 없으면 되지 않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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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고 이걸 오케이 몰라 하지마요 프로 쓰지마요 제발 이 없어?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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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맡긴다 마무리 마무리를 맡기기는 지구가 도망쳐요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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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힐 있어 나 힐 없어 나 힐 없어 그럼 이제 그만하자 시작을 했으면 안 됐을 것 같은데 으아 나 버린다 도망간다 아 트롤 출현이야 트롤 출현 어떻게 이거 들어가 으아 살려줘 시바나 형 으아하 이 형도 트롤이야 아 이거 못 잡네 집 보내서 그래 이거 막았어야지 영웅 수만 할 수 있냐 이거? 산넬인데 운명 언제 찍음? 아 뭐야 이 새끼 뭐야 어 힐 뺐다 형 내휘씨 내휘씨 영웅 수련한다 나 영웅이다 나 영웅이다 피했어 나 피했어 언제 피했어 언제 피했어요 이거 풀 공 없다 마나 없다 마나 없다 영풀 아 시바나 형 오는거 아니었어? 피가 없구나 아 다나 형 쓰레기야 다 깨지건데 아이 끊어야지 야 영웅 좀 수련하게 경험 찍어 아 그래 너무 수련하네 지금 수련할 수가 없어 지금 어 제발 타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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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조로도 수련할 수가 없다 이거는 다음판에 수련하게 미드 개인데 이거? 스타 갈리오 확정 갱킬 카밀까지 쉘키가 뭔데 이거 너 못 가 이 자식아 이거 백큐 점프 한 번 더 좀 뭐 이거 스틸인가? 아이 쉬운다 이거 땡겨줘 무조건 어디 놀러 갔다 오자 가도 못 벌었는데 미드 갱 미드 갱 수발이야? 수발이야? 수발인데? 슈퍼 점프에요 슈퍼 점프 가자 아이씨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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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서 제일 약하다 가끔 다시 간다 아하 야 이 좋았을걸 꿀 없는 자 괜찮아 CS 똑같애 기적인데 운영 경험치 솔경험치 좀 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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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0원으로 차이 나는거 같은데 얼마 차이 나냐 이거 1500 1500 1000 1600 저거 못잡고 죽냐? 잘 안나네 어 이거 로플 어 나이스 형 살기만 해 와 너무 아깝다 저거 다 로플 와 가나형 저걸 가나형 너무 자리한데 와 가나형 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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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조금 남았다 저게 영웅 언제 출연함 영웅 미드경험씨 솔경험치 하러 간다 솔경험치 하러 간다 솔경험치 하러 간다 미드갈리오로 변경함? 나도 이거 솔경험씨 먹으면 좋은데 준아 간다 친구야 좀 아프잖아 여기서 맞고 저기서 맞고 그냥 가운데마다 맞고 있어 클릭 네네 저게 생각해보면 너야 미드갈리오로 정신이 스크류로 정신이 크루 도가 지금 케나님 제니스 보도 정신이 저렇게 정신이 정신이 기다려봐 제이스 잡으러 가자 여운 진짜 출연가네 다시 출연 이거 좀 피 없는데 지금 가도 될까? 아 이거 들켰어 얘 나랑 싸움 볼 거거든? 어떡할래요 안 좋아보여 아니 점프를 씹어야지 힐이 있긴 해요 와 나이스 나이스 수고 나이스 플레이 나이스 플레이 아니 왜 날리냐고 아니 나는 야 못 잡았다 아니 영웅 필요해 호국이 너무 잘 받는데? 절대 리드 같으면 한다고 아 아 아니 이거 당장 띄워가지고 만족스럽다 반응속도 제이스 큐 씹었다 만족 영웅 힝 네 받은 피해랑 mic-1이다 이거 카나진 죽이자 바툼 쪽으로 가자 야 카나진 조인다 우리 생각하세요 바람아온다 무랑이다 내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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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겼노 카르마이꺼에요 형 바람아 형 왔거든요 궁풀 되거든 이거 궁풀 해봐 해봐 바람아 형 이대로 오자 아니 이게 호응이 안되네 궁풀으로 타워팹이라고 그러는데 와 거의 인쇄키 급이었는데 까비 오압 지졸이다 믿을건 탑뿐이다 여기 모르는척 모르는척 이거 진짜 형 이번엔 가능 기다리 끊을게 그냥 네 도망치면 뭐야 카르마 뭐야 카르마 바텀 잡았다 영웅은 출연 안해도 될 것 같아요 영웅은 출연 영웅은 출연 영웅은 출연 했어야 됐다 이거 영웅은 출연 영웅은 마지막에 다 죽고 나서 미드 영웅은 출연 직갔다가 영웅은 출연 잠깐 피 50 직갔다가 영웅은 출연 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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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초만 20초만 점프 점프가 없다니까? 점프 없다고 점프가 없다고 점프 점프 억울어 나이스 야 와 와 맞아 이거 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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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쁘지 않았다 방금 타지 출현 타지 없는데 난 일단 한콤 저 어디갔지? 스태틱 떴거든요 파밍 할 수 있음 이제 믿음에 삼콤 믿음에 삼콤 믿음에 삼콤 믿음에 삼콤 믿음에 삼콤 저 바나형 템 좋은데 아 먹었어요? 어 다행히 아무것도 없구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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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뭐야 쟤 뭐야 쟤 뭐야 이거 공킬 에이 못먹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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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령 전령 수비다 형 둘이예요 나 수비한다 와봐 이 자식아 와봐 전령은 내가 막는다 킬 먹으러 와라 킬 먹으러 와라 킬 먹으러 와라 뭐해 왜 뭐해 와 으아아아 에씨 노봉 너를 너를 들어가나? 어 형 방금 봤어야 돼 나랑 합의 안맞지 우리팀 여기 아니 제가 시바나한테 밀어줬더니 시바나가 궁으로 저한테 왔어 20초 너가 주무룩이야 너가 아니하니까요 억울해요 야 이거 카밀 카밀이랑 해야돼 아 전령 수비다 실패했다 여기는 확정치치인데 야 이거 싸우자 카밀있다 카밀있다 안돼 도와줘요 형 살려줘요 카밀카밀 오면 간다 카밀카밀 카밀 나이스 나이스 야 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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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졌다 다른 배드나? 바론까지? 바론 30초 미드 밀어나면 바텀 먹을래 나이스 나이스 이긴다 이긴다니까 어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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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다 이거 진짜 이겼다 이겼다 이거 진짜 이겼다 믿음의 3포 왜 우리 팀은 왜 이렇게 향로 챔프가 없음 자꾸 저 팀만 향로 가네 나도 향로 받고싶어 카운터 정글 내가 레벨 더 높아 네이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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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나리는 잘 이기셔 저 영구 쯤이야 구원 가야 되나? 아 임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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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였는데 에이 구원 간다 롤레드 칼물이 잘 깠어 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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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도와쓰지 못까 고민했는데 이거 바로는가 이래? 이 자리 높아 애쉬군 애쉬군 빼야될 것 같은데 롤레드 가거든요 050 050 여기 아드 리달이 마울레드 애쉬 공격이 백포즈 생자면 이거 다 먹는데 뭐야 레드 안 먹었는데 이거 바로 잘 막아주세요 왠기토 왠기토 안 맞고 우리 용홍 헤드레드 맞네 다 발키리가 있어 다 점프 준비됐어 용원 카멜 카멜 같이 가야지 한 명을 몰랐으면 자를 것 같은데 오케이 계속 먹어 놓고 다 빨리 먼저 밀어라 야 수정구 쫄지 하나 한번 숨어서 한번 수정구 뿌렸어요 저기 오른쪽 거 제코에 오케이 야 미드 빼라 도와준다 먼저 밀었거든요 탑 힘주자 바론 바론 두바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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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중 이거 빼자 이거 딱 밀었는데 미드 미드 빨리 가끔으로 갈게 미드 먼저 못 밀겠다 그거를 구마? 그거를? 카멜형 바론? 아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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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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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점 몰라요 이달이 노폴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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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가자 가자 아잇 야 바론가자 바로 뭐 탑도 잡았어 카멜의 신인가 그냥? 어 신이다 카멜 야 먹어 먹었다 나이스 박치긴 놀이 바론 믿음의 황포 야 막아주고 마지막까지 믿음의 2.5포트스 갈리오 카멜이 십살기다 십살기 갈리오 아무나 갖다 붙이지 마세요 그냥 카멜아처럼 바론에 이긴다 고맙다 고맙다 카멜아 너가 템프가 잘나왔는데 시발 짠챙이 다 낼거 짠챙이가 짠챙이가 진짜해 마카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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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쪽에서 하죠 탑쪽에서 코르키 혼자 하라고 뭐야 뭐야 이거 위쪽에서 하면 안 좋겠나 여기 사람 없어요 위로가자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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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르키 혼자 냅두죠 여기 위에서 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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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더 얘네도 근데 템프 잘 뜨긴 했다 자꾸 이렇게 없는데 템이 세고 천천히 막 물리 템이 있구나 우리 밀어 가자 탑 봐줘봐 탑 봐줘봐 에쉬 넘겨줄까 에쉬 넘겨줄까 야 잠깐만 막아주고 막아줬단 말이야 야 뭐야 에쉬 칠까 타워쳐버렸다 아 아파 찾는다 에쉬 에쉬 를 에쉬 에쉬 힐 있고 힐 때문에 힐 미리 쓰던 거죠 아 너무 날리고 싶어 한 번 참는다 와 떠버렸다 이거 어떡하냐 가사지네 무플 와 3코어에 레그까지 나한테 지내야 되니까 나 1호를 쓴 건다 커피 바텀 가자 바텀 이걸 먹을래? 먹었어요? 어 진짜로? 진짜로 나 카밀 형 기다려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생존기 다 있습니다 와 이거 뭐야 이거 못잡아? 와 카밀 형 이제 너가 보게라 너 점프로 풀 쓰면 돼 점프는 심한데 이거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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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받고 풀로 뺨 지금 말고 일단 타워치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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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일단 너무 들어간대 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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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워만 한다 1승 써 너무 들어간대 가냐 가고 싶지 않아요 갈 것 같은데 가고 싶지 않아요 야 이거 알아가 나 안 죽는다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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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까지 가 와 또 넥서스 들어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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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가 이건가 보이죠 애플 있어 야 야 너 그렇게 야 이 자식아 이 자식이 까불고 있어 한번 안 봐준다 오 1초 0초야 아 나 카밀이랑 써야겠다 딸네네들 너무 콩이 똥이네 너네들이랑 안 써 아 아 살려줘 제발 카밀아 지니를 부탁한다 아 카밀형 따진다 카밀형 낙풍 없어 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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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카밀형 카밀형 너무 전두한데 카밀형 옆에 있으니까 그냥 누가 오르내릴 것 같은 기분이야 카밀 카밀 기다려 카밀 기다려 사먹제기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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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카밀 흠치지마 흠치지마 나이스 완벽한 놈 흠치지마 0초 꿀날이네 진짜 뛰자 진짜 뛰자 카밀형 카밀형 뛰어 카밀형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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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뛰어? 이렇게 오란 거 하란 말이야 나이스 전부 그만 죽고 싶어 기다려봐 기다려봐 이건데 가는건데 타워치고 기다려봐 쏘린 쳤어 쏘린 쳤어 바이바이 바이바이 대기 차밀어나 이건데 와 보트용 안좋았어 이리와 나이스 이고라는 이고라는